안녕하세요 아마따입니다 오늘은 왕갈비탕을 준비해왔어요 당면도 넣었고요 돌솥밥이랑 파김치, 무말랭이, 김치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오늘도 맛있게, 맛있게,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밥이랑 갈비탕이랑 좀 따로 먹다가 좀 이따가 밥뺄게요 당면도 당면도 아 너무 맛있어요 통닭으로 후 choir 둥 음료 않음 kin 치즈볼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오레오맛 육회 육회 저는 젤리에 시킨이 아름답니다. 소고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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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기가 진짜 엄청 실해요 이제 이거 어떻게 먹을 거냐면 나머지 고기는 이렇게 발라서 밥이랑 같이 말아서 먹을게요 뼈에 있는 부분은 그냥 먹고 이렇게 고기를 잘게 잘게 다 썰었어요 밥 마르면은 해콜 맛 국물을 또 넣어주면은 숭늉 만드는 것보다 저는 탕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김치도 얹어서 이렇게 김치도 얹어서 김치도 얹어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김치도 얹어서 지금 비벼먹는 것보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파김치도 정말 더 잠깐만 해서 진짜만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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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삼제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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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있는 대추는 안 먹어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치즈가 고소한 맛으로 출발한 맛이에요 치즈가 고소한 맛이에요 치즈가 고소한 맛이에요 치즈가 고소한 맛이에요 이거 만큼은 매운 нужде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소한 파랑은object이 좀 더 맛있어요 초콜렛은 같은ическая 신가던가 한번 저게 먹기 전에 아주 맛있었어요 주는 그런 상황들 진하게 먹던 사람은 평론회에 같이 먹으러 배고기만 아침 너무 약간 맵네요 고춧가루 육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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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가루 소금은 맛있는 것 같아요 소금은 가득 찢어져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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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매콤한 다진 스팸 다진 스팸 갈비탕에 김치들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갈비탕에 김치들을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특히 무말랭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갈비의 그 살도 야들야들하니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